지금 현재 일간스포츠의 이온호 선생님 원작인 강한 남자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 빨파이라는 성인 작품도 했었는데 이게 제비족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비족들이 어떻게 여자를 얘기해가지고 공감대를 끌어내가지고 같이 엮느냐. 그건데 딱 하나에요. 그 제비족들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몸 뺏고 돈 뺏고 다 뺏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나갈 때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과 추억만 남겨주고 떠나는 거야. 다 뺏은 다음에 그 여자로만 갖고 평생을 살고 대체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신다는 K모씨의 제비를 제가 만나가지고 옛날에 돈 태말만 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한 석 달간을 그리만 그리고 취재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비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왜 어떻게 무슨 화슬로 넘어오나 그런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좀 좀 많이 힘들었죠. 온 것도 못하고. 수제한다고 해서. 그렇군요.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작업을 하실 때 안 나오신다고. 옛날에는 머리를 안 감고 이런 적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정도 미쳤냐면요. 작품을 할 때 머리를 안 감잖아요. 한 6개월 안 감잖아요. 꼬챙이가 돼요. 꼬챙이가 머리가요? 뒷목이 꼬챙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찔러요. 찔르면 고름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터져 나와요. 이렇게 찔르면 살에 고름이 생긴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줄줄 흘러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면티를 입으면 누래져요. 등이.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미쳐 있었죠. 하루에 20시간씩 앉아 있었으니까. 20시간씩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그때하고 서른 살 중반까지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나중에 시트작을 몇 개 내고 안정이 돼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고혈압에다가 좀 안 좋은데 그 당시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나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일을 했고 돈을 허락해 주세요. Nazi씨도는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것도 증상이 되 examine.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그 맥주가 아직도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없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지 않으니 그 이유는 안내isi 내가 어느 정도를ette